이 노래 왜 하자고 그런 거야? 아니 우리 캐나다 공주관이랑 찍으면서 가사 너무 우리 마음이다 하고 들었거든 오빠 노래를 진짜 이 가사가 너무나 애들이 너무 행복하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긋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 보호자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실 그게 최고잖아요 그치 그걸 또 네가 뭔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정말 안심하고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또 다행인 거 같아 내가 부르니까 더 진정서 있게 들리는 거 같아 맞지? 내가 부를 때는? 오빠가 부를 때는 어떤 주체가 없었잖아 있었어 아니 그럼 누구야? 옛날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아무런 데서는 보자 너무 무서워하지마 내가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 테니까 각오해 너의 안부를 묻진 하나도 같은 저 하늘 아래 저기 어딘가에서 너의 나른 안노가 흘러가고 있기를 거기에 너의 나른 안노가 너의 나른 안노가 순심이 같은 애 운다 순심이 같은 애 운다 같은 이 거리 한 편 저기 어딘가에서 순심? 순심 왔어? 아 진짜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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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닮았어 진짜 닮았어 털 색깔도 똑같아 저 근데 가다가 갑자기 너한테 왔어 내가 말을 했잖아 똑같이 살고 있었구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제가 말했잖아 어디가에서 똑같이 살고 있었고 어딜가구 Catch ya Colleen 새 saw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